자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관과 관계없이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새롭게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재판상 청구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로 진행. 자 그 다음에 민사집행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 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 자 마지막에 승인 있죠? 우리 각서, 확약서서 주고 이런 거 이거는 채권자에게 승인의 통지가 도달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68조, 민법 168조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데 중단 효력 발생 시점과 그 다음에 다시 진행이 되는 시점이 좀 달라요. 먼저 재판상 청구, 민사소송은요. 소송 제기하면 법원에 소장 갖다 내면 소멸시효 중단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소송 말씀드린 것처럼 몇 달 후, 몇 년 후에 끝날 수도 있죠. 자 뭐냐 하면 소송 제기만 하면 10년 내에 소송 제기만 하면 소멸시효 중단되는 겁니다. 채권자는 유리한 거예요. 자 소송 10년 내로 끝날 필요가 없어요. 소송 제기만 10년 전에 하면 되는 거고요. 언제 다시 진행되냐면 자 소송 이때 제기가 돼서 몇 달 몇 년 가서 소송이 끝났다. 즉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다시 10년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소 제기때 중단 언제 다시 시작? 판결 확정시부터 다시 10년 출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집행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요. 집행신청, 자 비슷한 얘기죠. 소 제기하면 소멸시효 중단된다. 집행신청서 갖다 내면 소멸시효 중단된다. 이건 똑같습니다. 자 근데 언제? 집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사이, 즉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조차 안 해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승인, 이거는 법원을 통한 절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적인 승인이죠. 자 이거는 승인의 의사표시가 채권자에게 도달 한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행각서, 확약서 써준 날이 바로 승인 시점이 되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이자 다시 지니는 시점이자 이건 동시겠네요. 이렇게 실무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얘기는 채무자가 스스로 소멸시효 이익을 받지 않겠다. 소멸시효 이익이 뭐예요? 안 갚을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이런 표시로서 채무자의 의사표시는 허용됩니다. 채무자의 포기인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포기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판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판례 문구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다고 보네요. 판례는 알 수 있는 것으로써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에 승인을 한다든가 10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인정한다든가 변제기한의 유효 요청 야 갚을 날짜를 좀 미뤄주면 안 될까? 이런 요청을 한 때에는 그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소멸시효 기간 완성 후에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고요. 포기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10년, 5년, 3년, 1년 기본적인 민사채권인 10년을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10년 동안 소멸시효 중단 사회가 없으면 시효로 완성을 해요. 채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효가 완성한 이후에 이후 시점에 채무자가 스스로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갚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갚는 거죠. 채권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고요. 보시면 채무에 승인을 한다든가 변제기한의 유예 요청을 또 한다든가 아니면 시효 완성 후에 일부 변제를 한다든가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판례는 뭐라고 본다고요? 이런 행동들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기 때문에 포기 효과는 뭐죠? 포기하면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포기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다시 10년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폴ib하지 못하기를 담아 주장합니다.